액션 나는 차옥죽여서 당신이 특정학생을 부정입학시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금 3천만원에 담긴 가방을 넣고 사라져라? 이거 협박편지 아니야? 협박편지 쓴 사람이 여기 나올 거잖아 내가 그 협박범을 때려잡는 거지 이제 진짜 악당도 등장하고 진짜 재밌는 사건도 등장하니까 이거 완전 영화 되겠네 너 메서드 아니? 나랑 연기대결하냐? 오늘 안에 어떻게든 굴린 체죠 안그러면 누가 주문한거야? 제가 보면 협박편지 썼지 미쳤냐 내가? 박 교수님 돈가 있어 돈가 어딨어? 교수님! 학교에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이번 일은 잘못 건드려도 너무 잘못 건드렸어 우리도 수사 시작하자 영화 찍고 있네 이게 누구랑 관련된 일인지 알아? 와 돌겠네 그곳이 알고 싶다고 그런데 나는 누구한테 뭐하려고 그랬어? 기다려라 액션 배우러 간다 액션 배우러 간다 네 sentiment